자 어쨌든 2세트 선발은 우리 안정환 씨의 공격으로 들어가시고 박원덕 씨는 그대로 세트 받으셔야 해요. 일단 2세트도 이겨야 하니까 이거 잘못되면 3세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거 차리기. 2세트 좀 안 돼. 어 가라야라. 우수비. 톡셋. 화이팅. 도전 도전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안짜고. 도전자 팀의 라인업은 그대로고요. 예시랭 팀의 포메이션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공수비를 보도 안자원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오고요. 좌측 수비에서도 홍경민 선수 대신 가루 선수가 투입이 된 상태죠. 정수 형님. 왜? 한 번 안 나오세요? 어 안 나가. 한 번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래 내일 보자. 서지석의 섭으로 2세트 시작합니다. 아웃. 자 일단 2세트. 아웃. 자 일단 2세트. 출발 좀 더 출발 좀 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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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서버 넣을 때 저 밖에 나가면 안 돼. 아 이거 밖으로 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 얘기해줘. 네. 하하하하. 창구가 안 나가게 될 것 같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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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샷. 이형택이 받았고요. 전철이.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좋아. 살려내고 있는 안정환. 바로. 토스트 좋아요. 안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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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석 수비. 바로. 넘깁니다. 다시 한 번 가죠. 안정환 준비하고. 강한 공격. 강한 공격. 다시 서지석. 오케이. 됐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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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케이. 좋아. 그렇지. 마이 마이 마이. 나이스 나이스. 자 정영돈. 헤딩 헤딩. 강호동이 올렸고요. 빠이 다이 다이. 아아. 자 다시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도름자 팀에서는 후위에. 아 지금 범실이에요. 아 지금 도름자 팀에서는 후위에. 아 지금 범실이에요. 아 지금 조영돈 우수비의 범실이에요. 쏘리 쏘리 쏘리.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시원하게 나가도 돼. 공격 때리는 걸로 때리는 걸로. 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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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4입니다. 위치 위치 위치. 이형택 헤딩으로 붙입니다. 곧바로 넘겨줬고요. 정영돈 헤딩. 자 일단은 섭섭, 그게 빛이 나는 위치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좋은 수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몸을 날리는 어떤 머리 밖이, 안재환 선수의 공격도 좋았지만 그것을 엄실로 이끌어내는 좋은 수비였습니다. 정환이 형도 안치차게 연습하고 있죠. 이야 지금 막상막하다. 나이스 공격, 나이스 공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나이스. 나이스. 길게. 오케이, 오케이. 자 넘겨주는 안정환. 이형택. 이재훈이 주고. 그만, 그만.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정영돈. 강호동의 발을 거쳤고요. 곧바로 넘깁니다. 오케이. 아 지나가네요. 괜찮았는데, 그만 괜찮았는데. 안 괜찮았는데. 길었어? 지나가니까. 오, 쫄려. 오, 오.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아, 싱싱하네. 정영돈 우승이가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홍경민 선수를 좀 투입을 했죠? 포지션 교체. 자, 일단 포지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자 팀. 세 명의 교체 자원이 있는데. 네네. 이 세 명의 교체 자원을 쓸 수가 없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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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잘 모르다 보니까. 예, 예, 예. 하하하하. 서지석 선수의 공격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 지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지석 재빨리 공격. 하하하하. 좋아요. 서지석. 강한 공격. 서지석. 강한 공격. 아 지금 살려야 되죠? 아 성공이에요. 서지석. 강한 공격.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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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어 지석. 아 지금 서지석 공격이 좋은데요. 서지석 선수도 공격을 잘하네요. 네. 자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서지석 선수인데. 네 그렇죠. 공격에서도 지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네. 해등해 해등해 해등해. 괜찮아 괜찮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자 안정환. 이형택. 이재웅 톡스 좋아요. 서지석. 들어와야 되죠. 이재웅 톡스 좋아요. 서지석.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 되죠. 연속 뜯금의 서지석. 서지석 공격수가 뭐 연속에서 두 점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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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줘야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세게 때리지 않는다고. 세게 때려서 이렇게 밖에 오니까 너무 멀리 서 있지 마. 수비도 한 발씩 땡겨 한 발씩. 힘들어 가지 힘들어 가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지석이가 형 아무리 세게 때려도 상국이처럼 그렇게 뒤로 못 가. 오빠 못 가지. 어 너무 뒤로 가 있어 지금 수비가. 괜찮아 또 잡아오면 돼 분위기 또 잡아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쉬면서 우린 쉬면서 얘기를 막 하세요. 지금 비축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또 흔들릴지 몰라요. 아니 그러다가 여기 또 약간 내려가면 이번에는 형태기 형이. 형태기 씨가 나가면 되잖아. 자꾸 형이라 그러네. 아 씨. 무살이는 어린데 자꾸 형이라 그러네. 아 자꾸 형이라 그러네. 아 진짜. 아니 형태기 형이 지금 수비를 엄청 잘. 어. 잘 봐주고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도다리. 바닥에 딱 달라붙어갖고. 아. 봤어. 나 처음에 바닥인 줄 알았잖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더라고. 아 사람이구나. 몸이 아무리 낮아져. 더 낮은 자세로. 어디까지 낮아줄 거예요 형. 아 발로는 안 되겠어. 이게 떨려가지고 발이 안 움직여. 현재 9대7. 도전자 팀이 두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갑니다. 오케이 파이팅. 이형택의 서브. 바로 헤딩 흔들렸어요. 됐어 됐어. 안정환 넘깁니다. 좋아. 박건영. 이제 코스 좋네요. 기다리면 넘어가요. 아 됐네요 조금. 살짝. 살짝. 오케이 오케이. 수비가 됐고요. 잘 잡았고요. 아 토스 좋아요. 아 진짜 토스 좋네요. 서지석 재빠른 공격. 아 바로 선수 잘 잡았어요. 오동 오동. 좋아. 좀 가까이 가까이. 세게 못 때리잖아.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박건영 다시 올리죠. 아 후위에서도 지금. 서지석. 자 박건영 다시 올리죠. 아 후위에서도 지금. 서지석. 아 10점. 아 10점. 아 10점. 각도로다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해 파이팅해. 괜찮아.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마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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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어떻게 저렇게 다 머리로만 하냐. 이재훈 올렸어요. 서지석 다시 준비합니다. 너무 좋다 맛있겠다. 빠른 공격. 이재훈 올렸어요. 서지석 다시 준비합니다. 너무 좋다 맛있겠다. 빠른 공격. 서지석. 빠졌어야 돼 빠졌어야 되는데. 저 선수가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대가 비껴차기로 했는데요. 아주 뭐 예상치 못한 그런 코스로 안정환 선수도 지금 깜짝 놀라는. 이런 그 코스로만 들어왔어요. 서지석.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형 토스가 예술이야. 아 좋아 좋아. 재훈이 형 아 토스가 예술이야. 어 아 아니 아까 아 아직 많이 남았어 말을 남았어аешь 자 11점 13점 아 뭐 뒤에 있어. 아까 100점 edges. 쌍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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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 바로 vast 같다. 다시 Hatchi disco. 네кам 쨍 쨍 쨍 쨍 쨍 Вот. snel이 날개NK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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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챽 쨍 쨍 쨍 쨍 쨍 쨍 쨍 쨍 쨍.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다시 한번 재빠르게 다시 한번 재빠르게 성공이에요 천재 공격수의 중점입니다 그렇죠 반박차 빠른 공격을 했는데 네트 선상에서 50cm 정도 높게 해서 빠르게 공격하는 어떤 소꿍 토스에 의한 소꿍 공격을 지금 성공을 시켰어요 어느새 2세트의 백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도전자 팀 마지막까지 화이팅 이게 다블 스쿼하거든요 화이팅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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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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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핫 포인트야 나이스 오브 더 와야 되는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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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5득점을 연속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 세트를 가볍게 옛댄 팀을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제압하시죠 제압하시죠 이재훈 씨 잘하네 이재훈 씨가 아주 1대1이야 1대1 지승이가 상승세가 올라왔어 기싸움에서 밀린 것 뿐이니까 우리가 전력 투구한 건 아니니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가자 이길 수 있어요 여기 그래 토스 예술로 올라오네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올려주세요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이게 그 몰점이구나 한 번에 흐름이 완전 가네 근데 이게 여러 명에서 하는데도 흐름이 이렇게 가네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워낙 잘하셔가지고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응원을 더 덧가진 걸로 우리를 버렸어 우리 코치를 나는 4명 오신 줄 알게 됐는데 응? 열심히 열심히 하려 했는데 열심히 할 테잖아 아니 아니 근데 흐름이 바뀌면 안 돼 네 맞습니다 양보해 주시는 걸로 알고 네네 양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오케이 오케이 우리 걸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도전! 도전! 자 저분들 보내줍니다 자 우리 동네 조커브 우점 아이 KBS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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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